두 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자 후구 5점 이하로 끝났을 때만 노란공이 후구가 있습니다. 야 뱅킹 지린다 이거. 야 노란공 승! 아 잘 치시는데요 혜도님? 좋습니다. 3점 지금 이 혜도님께서는 지금은 선수생활을 안하시지만 그 1999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서울당구연맹에서 선수생활을 하셨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선수생활을 안하시고 동호인으로 즐기고 계십니다. 자 1이닝에 4점 좋습니다. 자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 나오셨죠 김봉철 선수 제주도가 낳은 당구 스타 LG 아니 그 잔카세이프티베 우승자죠. 요번에 요번 년도 요번 년도 작년도 성적이 좋았죠. 예 굉장히 잘 치십니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야 대박. 테이블을 한 번도 안 쳐보고 어떻게 잘 치지? 자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요렇게 치겠습니다. 얇게 회전을 많이 주고 칠지 요렇게 1조골 저기다 갖다 놓고 요런 힘 배합으로 설정을 해서 완벽하게 득점에 성공하면서 포지션까지 열렸습니다. 빨간공 뒤돌려치기 못 칠래야 못 칠 수가 없다. 자 해돈님은 35점 놓고 치시고 김봉철 선수는 40점을 놓고 치죠. 좋습니다. 뒤로 맞아주면 뒷공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러면서 또 완벽한 포지션 플레이. 1조골을 어떻게 채워 놓을지 얇게 치면서 얘를 이쪽에다 갖다 놓을지 아니면 한 번 더 세게 쳐서 이쪽에다 갖다 놓을지 센터에다가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 좋아요. 자 1이닝에 일단 4점씩 치셨습니다. 여기서 요렇게 원, 투, 쓰리 요렇게 날아갑니다. 회전력은 한 투팁 정도 주고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쓰리 뱅크샷 떨어지는 라인 약 50라인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빵! 야 너 씨... 아 나... 아... 아... 야... 아 나 너 누가 이렇게 두들기냐 했어요. 또... 민구가 또 와갖고 여기서 이러고 있네 난. 야 넌... 너 무슨 병이 있냐? 무슨 병? 안녕하세요. 아 그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렴. 너 지금 치시는 분 본 적 있어? 예전에 연맹 선수 2004년도까지만 하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나도 기억... 나도 못 봤는데 내가 이제 호구 시절... 호구 당구를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그만 치셨네. 잘 치십니다. 30대 30 게임 치는 거고 승자는 계속 치는 거야. 자신 있지? 나는 항상 자신은 없지. 항상 자신 없어? 2점짜리 치네, 2점짜리. 2점짜리? 봉철이 형은 1점이야. 봉철이 형은 1점? 아... 다음 경기 네가 해? 그럼 봉철이 형이랑 칠 수도 있는 거네? 응 그렇지. 전남 시장... 도기사배인가? 그 우승을 했잖아. 요번에? 응. 며칠 전이야? 응. 아 그래? 응. 우승했었어? 응. 몰랐어. 지금 3이닝에 6대 7이야? 이제 3이닝째 들어간 거지. 너무 알겠다. 여기 에버리지 뭐 1.55 정도면 명함도 못 내밀어. 자, 원 쿠션. 기가 막히게 노랑 빨간도 흰 공 안 맞고 투 쿠션 이거 치시는 거지? 그렇겠죠. 이게 맞을 거 같지만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맞을 거 같지만 안 맞아. 굉장히... 탑법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탑법들. 이렇게. 세전이 많아 보이는데... 네가 이러니까 우승 못 하는 거야, 이 야구인. 막 딱 이러고 가. 우리는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이때는... 2000 몇 년도? 2004년도까지. 2004년... 내가 2004년... 2004년도에 선수는 그런 거 같은데... 2005년도는... 지금 자세를 3번 바꿨어. 아, 그쪽으로 친다고? 다시 일어나라. 아, 미안해. 내가 잘못 간다 보다. 이쪽으로 칠 거 같아. 아, 그래? 어, 키스도 충분히 빠질 거 같은데? 약간 두껍게 밀리고 나가면? 그래, 충분하지 않아. 야, 이러니까 내가 진짜 이거밖에 못 치는 거구나. 이거는 뒤로 돌려치기 짧게 칠 거 같아. 이렇게, 이렇게 칠 거 같다가? 오마오시 치나? 짧게... 오마오시 치나? 어, 오마오시, 오마오시. 각도가 오마오시다, 그렇지? 그치. 어, 근데 큐서는 또 뒤돌려치기 같고. 요거, 요거 이렇게 치시나? 오마오시 치네. 다 친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와, 이게 여러분. 진짜 50점짜리 샷이었습니다. 50점짜리 샷. 공통짜리 샷. 인ungen. 공통짜리 샷. 공통짜리 샷. 나 직선완이 필수. 공통짜리 샷. 공통짜리 샷. 그냥 앞돌려치기. 제가 앞돌려치기. 하아... 맞아요, 안 들어갈 수가 없다. 감수가 겁나 좋다. 안 들어갈 게 힘들... 어? 됐네. 좀 얇아보었는데 아 봉철이 형이요? 80년생이요 80년생 저랑 2살 차이예요 봉철이 형이 그... 저랑 이제 1살 차인데 지금이랑 봉철이 형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 그때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잘 치셨어? 어 잘 쳤어 공 잘 쳤어 근데 제주도 형이잖아요 이제 조금 친해져가지고 자 리버스 자 원쿠션 자 투쿠션 회전바리우스 쓰리쿠션 여기서 한 요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만 아 이것도 좋습니다 좋아요 크아 잘 친다 봉철이 형 완전 다 잡히잖아요 이야 토 나오겠다 토 나오겠다 같이 게임 치면요 여러분 요렇게 에버리지 나오면서 그 다음 공 요렇게 슬로우로 맞아 가면서 또 공이 이렇게 열리는게 느껴지면서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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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그러면 아 그죠 슬로우로 치면은 맞이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좋습니다 굿샷 자 다블을 바로 칠지 3단으로 칠지 자 당점을 밑으로 내려서 치는게 여기서 원 투 인팩트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한번 더 내려오면 4단으로 가고 하나 둘 아이고 조금 약했다 어 어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야 대박 그러면서 또 공이 열렸잖아요 이거 비켜치기로 보고 있나요 원 투 3 이렇게 치면은 일적으로도 맞고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것도 PPP 테이블 컨디션스가 좋으니까 잘 치네요 확실히 알쓰빼기가 편안해 보입니다 지금 딱 치기가 편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자 아 별로 이거 칠 수 있고 PPP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이거 이것보다는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 이적구 방수가 워낙 좋아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밑에서 키스만 안 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에서 땡 저기만 안 나면 되고 이 사이로만 안 빠지면 되고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10초 됐습니다 이제 10초 한 11초 12초 이때 딱 엎드리잖아 인터벌 고응이 아니니깐 다시 일어났어 봐봐 한 10초 정도 있다가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엎드렸더니 지금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지금 한 25초 정도 지났어요 뭔가 함정이 있는 거 여기다가 딱 엎드렸는데 이거 뭔가 함정이 있다라고 느껴지니깐 일어난 겁니다 밑에 점수 사라졌네요 얜 잘 사라지네 잠시만요 예 자 나머지 1점입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4이닝만의 30대 16으로 해돈님을 이기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아아아아